흥냥이 아니라고 대냥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뚱냥이 아니라고 대냥이라고 뭐야 얼굴이 진짜 귀찮아 어.. 거기 서 있는 너 구독, 좋아요는 눌렀냐? 음... 냥꿀? 안녕하세요 돼지새끼.. 아니 돼지.. 대냥.. 냥꿀? 원래 고양이가 살찌면 대냥이라고 부르지만 전 진짜 돼지입니다 다른 애들이 그 뭐 대냥이라고 하는 거 다 그 가짜야 가짜 내가 진짜 대냥이라고 그냥 꿀 내 거야 안 줄 거야 먹고 싶지 내 거야 계란을 나 반숙 존나 잘해 계란 쌓는 건 못 하지마 이게 리얼 그 돼지와 그 고양이의 디엥냉이 막 실싸락싹싹 막 샤악하여가지고 나오는 개냥이 그냥 꿀 계란후라이는 단백질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맛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지 계란 또 어디에 들어가나 맛있잖아요 저 계란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대냥이라 좋겠어요 뭐지? 돌려 까는 건가? 너도 돼지잖아 돼지야 더 토실토실해지시라고 슬프지 아 우리 은하수리께서 삼아라 살짝 더 쪄버리 나 나중에 이제 양옆으로 진짜 미친 듯이 찌는 거 아니야? 치킨 먹으라고? 치킨이 낫는 달걀은 있어 내 손에 치킨에 아이를 내가 가지고 있다 씨발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동심팔렸나? 아 안 돼 그래도 내가 아끼는 거야 내가 아끼는 거 주는 거야 아 내 건 내 건데 아 애들이 봐 내 계란후라이저봐 다 먹었어 하지만 계란을 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야 집사야 계란후라이 좀 가져와봐라 아 생겼다 고기가 좋아요 이것도 고기가 될 뻔한 아 내 작업실 너무 너무 건조하다 와 지금 나 물을 내 몸에 바르고 있어 너무 건조해가지고 아 그럼 더 건조해진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임시방편 약간 그런 거지 약간 우리 여러분들이 모기한테 물어 뜯겼었을 때 거기다가 십자가 박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따라 비유가 차지시네요 당연하죠 제가 밥만 많이 쳐먹어가지고 대냥이가 됐겠습니까? 뇌도 살쪘어요 난 밥을 먹으면 모든 게 살찌 보살증 외로 지식 해제 가능한가요? 나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할 수도 있어 나 혀에 지금 구내없 나가지고요 알보치 바르라고? 근데 혀에 난 거라서 혀에다가 알보치 바르면요 아픈 건 둘째치고 맛이 싫어 계란후라이 맛 알보치 나오면 할게 하지만 계란후라이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지 단백질이라고? 엄청나다고? 이건 먹으면 근육 빵빵맨이 될 수 있다고? 어때요 여러분들 계란후라이 트라이 하시래? 우와 찌렸다 뿔뿔뿔뿔뿔뿔 계란후라이 트라이 고양이 돼지? 아니 대냥이 돼지라고 하면 좀 상처입음 그건 좀 서운함 아하 뚱냥이가 안돼 돼지랑 고양이랑 합쳐서 대냥인거지 뚱냥이는 살만 찐 거 같잖아 지금 제 머리에 있는 이 X자 삥이 삥처럼 보이시나요 이거 수리검입니다 조심하세요 털근인 줄 알았는데 살근이었군요 둘 다.. 둘 다.. 둘 다입니다 털도 쪘고 살도 쪘어요 여러분들이 찍은 거잖아요 찔러봐도 될까요? 아 안되는데 손가락을 내 볼에 이렇게 쭉 넣었어 근데 못 뺄걸? 너무 깊숙이 들어간 나머지 이제 살에 파묻혀서 못 뺄걸? 못 뺀다? 오히려 좋아 아니요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치가듭이라고 왜 이렇게 날 만지려고 그래? 안돼 저 오늘 고데기 하고 왔단 말이에요 통냥이 아니라고 대냥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뚱냥이 아니라고 대냥이라고 우와 얼굴 진짜 크다 확대를 했으니까 크지? 개새끼야 돋보기로 보면 개미도 개물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웃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아니지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어 어때 얘들아? 나는 그래도 줄였다 넓혔다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줄였다 넓혔다 하려면 개고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하하하 고양이라고 다 용서될 줄 아시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대냥이기 때문에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 놀릴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놀려도 되지만 길 넣으시면 코에 플러그 꽂아버릴 거예요 아아! 잔인해! 잔혹해! 무서워! 플러그로 꽂겠단요 근데 약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긴 했는데 돼지들 코에다가 플러그 같은 거 꽂는 그런 상상이랄까? 손가락? 손가락도 그렇지 손가락은 뭐 여러분들 코에도 넣을 수 있는 건데요 뭐 근데 나는 왜 수염이 두 개씩 밖에 안 나와 있을까? 원래 고양이 그릴 때 거의 한 세 개씩 그리지 않냐? 할모... 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잔양이는 젊다고요? 잔양이라서 그거랑 뭔 상관이야 잔양이님 잘 때 몰래 한 가닥씩 뽑아가서 그려 아니 뭐 뽑아가지고 뭐 뭐 뭐 붓으로 쓰나? 뽑아가지 마세요 제 거예요 뽑아서 굿즈존에 보관한다고요? 좀 소름 돋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핫 DNA 핫 DNA는 뭐야? 졸라 뜨거운 DNA에요? HOT의 DNA요? 아니 HOT의 DNA를 뭐 판단객이 뭔 소리야? 너무 옛날 이야기였네요 아이 괜찮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사태지와 아이들 알아요 웨이백홈 그거 뭐 그거 그거 컴백홈이구나 웨이백홈이 아니라 씨 아는 척 없었다 저 근데 항상 말해주면 뭔가 조금씩 어긋나 있어 아는 건 많아 내가 그걸 말을 못 할 뿐이야 약간 비유하자면은 여러분들 노래는 존나 많이 아는데 가수랑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 그쵸 팝송 흥얼거리는 느낌 그치 야 팝송 흥얼거리는 거지 트로트? 나 트로트는 많이 안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트로트 하니까 생각난 건데 재민이랑 노래방 가면 진짜 재밌까? 우리가 만약에 온라인 콘서트를 해 무조건 재민이는 싸이노래 동무대 한 번 해야 돼 아 장난 아니에요 아 원래 여러분들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아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좀 싸이노래 한정 아 맞어 여러분들 내하 배지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배지 잘 팔렸냐고요? 아 죽이죠 그냥 역시 슈퍼 모델은 달라 저도 이제 배지 화보 많이 찍는데 아 슈퍼스타한테는 따라갈 수가 없다 나 요즘 살쪄서 그런가? 아 나 진짜 스트레스를 폭식한 근데 얘들아 근데 저 스트레스 쌓였을 때 폭식하는 습관은 진짜 안 좋거든 얘들아 하지마 그러면 안 돼 스트레스 받았을 땐 유료 채팅이 개꿀이에요 아 그래요? 유료 채팅 하면은 근데 뭐 내가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지금 그래도 또 있잖아? 득방 하는 사람을 또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소미님 남친님 이침님 아이덴이 서현님 우와 나는 짱마라졌다 얘들아 이거 먹을래? 허허허허 이거 먹을래 내가 대박으로 프라이 해왔어 자 내가 너네 꺼내서 미안해 자 이거 많이 먹어 근데 여러분들 나는 사실 오늘 영도를 하려고 했는데 영도 하면서 나 그것도 하고 싶어 흥 참기 못 참으면은 여러분들한테 구독권 좀 뿌릴까요? 우리 또 단원분들 구독권 없어가지고 혹시 광고 보는 그런 사람 없겠지? 아 나 진짜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얘들아 안 뭐 어쩌구 저쩌구 엄마 나 치사 빤스 이 빤스는 아주 그 재질이 좋았습니드 자 30초 동안 광고를 보고 그 다음에 가수에 있습니드 하면서 막 와 그게 대박이었지 않냐? 하면서 이제 썰 다 풀었습니다 솔직히 구독권 받았는데 방송을 안 봤나?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 근데 나도 그러는데? 나도 내 방송 내가 안 보는데? 아 책 다시 보기 왜 보냐고 그거 그거 재미없잖아요 그럼 이제 너희들 왜 우리 쟁님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러겠지? 근데 내가 쟁인데? 아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서운해요 서운해? 알았어 미안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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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1 ㅆㄦㄹ뚜ㅇ뚜ㅇ뚜 ㅇㄴㅇ꽃뚜이우 ㅕㄹㅣㄷ ㅇㅈㅛ ㅇũ ㅗㄹ ㅇㄹ Corey 00 00 00 꽃도 빙클 빙클 무 오우 링 두두땅 두두둥 두두둥 땅